4. 시작 어디? 한 번만 더 해봐 하나, 둘 아이씨 잠깐만 오우 잠깐 아우 안 닿네 아이씨 아이씨 으음 어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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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 전 안갔던 아하 완전 찐고 내려오자 아래에서 보면 진짜 꺼 안녕 요거 자꾸 켜겠어? 요거 튀어나와있는거? 요거 위에꺼 위씨 완전 흐르렀는데 형이 지금 발이 계속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늦게 온다는게 근데 되게 멀죠 간다 발을 못찾겠다 왼발 오빠 찾아와 왼발 뽀뽀 무야지 걔는 시간을 가죠 그 다음 폴로에 있어 왼발 전달하는 데 가야 안 돼? 어? 패롤 오 저기 왼발만 드리기만 쓰는 것 왼발 오른발 손이 맞고 오른발 손이 맞고 근데 그러면은 힘이 안들어가 오른발 너무 높아? 응 텐션 야 시영이 자꾸 어디로 치러는거야 저거? 오른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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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당길게요 네 휘재와 네 너러라 넌 왜 다 수영아님 왼발 어디야 왼발 왼발 안 밟아 휘재 오래만 저 까만 find or 큰지 않은데 저거? 언니. 이거보다 아래? 저 밑에래. 가볼게. 어, 예. 왼쪽? 어, 그런데 중에 그냥 하나 밟고 그냥 밀기만 하고 손쪽발에 힘주고서는. 왜? 그런데 어, 좀 튀어나오는 게 낫신대. 맞아. 어, 수영이가 발 잘 쓰네. 아, 안되겠는데? 발 잘 쓰네. 어, 모으키만 밀어두면 좀 치실 수 있을 거야. 아까 그거보다 더 낫게 지렸어. 아,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몸이 밖으로 빠지는데. 아, 좋은데. 좋은데 힘이 없어. 그거만 치자. 숟가락만 다음에 내려둘게. 지금 딜 하는 거야? 어. 숟가락만 치면 내가 이제 그럼 내려둘게. 그러니까요? 뭐야. 어. 아, 뭐야. 가자. 가자. 야, 씨. 자, 같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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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. 가가 가가 내려줘봐 아 발을 여기에 밟았나? 거기 까라한 데까지 올린 것 같은데 어 내려봐 다 터졌어 내려줄게 아깝다 아 근데 힘이 없어 나 하면 할거야? 나 하면 할거야? 어 빨리 내려봐 나 하면 할거냐고 나 하면 할거냐고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쩔거야 나 하면 할거냐고 계속 있어 아깝다 오빠 아 근데 근데 그것도 안좋아? 아니 좋아 내가 힘이 없어 응 너무 힘을 많이 뺐나보다 내 미래같지 말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오빠 계속 왼발을 빨리 못차 너는 왼발 딱 바로 보고가면 할거 같아 또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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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를 하도 많이 받았더니 줄도 아프네 오른발이 킥인 킥 위에 바로 한번 킥 위에 킥인 킥빅 킥인 킥윤 감사합니다.